이게.. 이게 아닌데 이게? 안녕하세요 이걸 풀릴 수가 있어 얘를 한번 원래 이게 맞춰서 얘를 내려 얘가 걸렸죠? 네 그럼 얘가 풀릴 수가 있잖아 네 얘를 숟가락이든지 여기 소금은 하나 있더라고 한번 브레이크 밟아볼까요? 이게.. 이게 아닌데 이게? 어 젠도 있어야 돼 이게.. 얇은 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위야 저 손을 빼려야 돼 네 오케 오케 제가 한번 다녀볼게 브레이크를 들어오시면 될까요? 잠깐 응 잠깐 응 레일러 레일러 네 길이 넘어옵니다 이걸 가공했습니다 컬트랑 공부 그리고 좀 전에 내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 괜찮아요 짱짱해 그리고 여기 관계자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고 사이드 부분은 이걸로 고리로 활용을 할 겁니다 사이드 부분 과자랑 약간 의차가 있네요 아우 손 담가기 조심해 레일 구청에 걸었습니다 물건을 실으면 이제 묶을 수 있게 나머지 여유 있는 홀들도 여기가 이야 막히다 이 정도면 여기를 한번만 딱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security 이렇게 풀 hem 역시 민족 여기 fine 같이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